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먹방을 시작한거에요. 저도 같이 보조 도우미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. 엄청 맛있어요. 엄마도 먹어보세요. 오늘 먹는 이거 이름이 뭘까요? 오늘? 망고소베로요. 아 망고소베로인가요? 하하하하 영장 하나 둘 셋 먹으세요. 여기가 막방에 왔는데 맛있죠? 여기 우리가 제일 맛있는거 우리가 이거 선택해주세요. 그쵸? 너무 맛있죠?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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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소베로 소베로 소베로 맛있습니까? 진짜 당연히 맛없을 것 같아요. 엄마가 촬영 찍으려 촬영 찍으려 촬영 찍으려 촬영 친구 오늘 먹방 할건데 어떻게 하는지 기대되요? 자 너무 먹으세요.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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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. 안녕 타당 친구 막방 여기까지 흔들어서 맛있겠죠? 뭔가 연한 것 같아 맛있다 여러분들도 먹고 싶죠? 자, 먹어요 맛있어 먹방 올릴까? 맛있어 맛있어 운동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?